자유자재로 넘나든 매장 콧노동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시킨 배웁니다. 사운의 정말 의상적 포즈까지 사기를 얼마나 치면 이렇게 제목이 화려할 수 있나요? 네 사기종과 5범이거든요. 사기종과 5범이려면 최소한 50번은 사기를 넘게 더 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사기인 아니 근데 실제로 김아중씨를 두고 많은 분들이 사기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좋은 뜻의 사기는 아니고요. 영화에서는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온갖 머리를 다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고강도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재미있었고 그리고 노순이 캐릭터가 처음에 어떤 캐릭터라고 딱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진행됨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재능들이 나와요. 물론 과거에는 그 모든 재능을 다 사기에만 몰두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쁜 놈들을 잡는 데 온갖 재능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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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